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광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설현입니다 네 설현씨 촬영장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둘 다 차려입고 만나니까 참 낯서네요 네 저도 차려입은 선배님 모습을 보니까 선배님 인기의 이유를 알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 설현씨도 저의 매력에 빠졌군요 하지만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시상을 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잘해야 되나 좀 전에 대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아직 그 해답을 못 찾고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시상을 진행해 볼까봐요 네 선배님께서는 이렇게 시상도 하시지만 남우주연상 후보에도 오르셨잖아요 네네네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너무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후보에 함께 오른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결과를 2부에서 확인하기 전에 여러분 2부를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럼 2부에서 확인하기 전에 청정원 단편영화상 시상을 진행해 볼까요? 네 그럼 설현씨가 발표해 주시죠 네 그럼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회 청령영화상 청정원 단편영화상